특정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가 유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라면 눈여겨볼 만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IT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뮬스업사가 800개의 글로벌 IT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매니저급 IT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현재 당신이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미래의 먹거리로 지목하고 있는 분야 투자를 현재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가장 많이 꼽은 해당 기술 분야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5위는요 사물 인터넷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사물 인터넷을 미래 집중 투자 분야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공동 3위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분야입니다 이거는 응답자의 41%가 선정을 했고요 2위는요 빅데이터 분석 분야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미래의 유망 분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꼽았습니다 마지막 1위는요 바로 보안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보안 산업에 대해서 무조건 투자를 집행할 수밖에 없겠죠 응답자의 53%가 보안을 디지털 기술 혁신 분야 투자 유망 분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안,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분야는요 하나의 서비스라기보다도 이런 서비스가 잘 구성되기 위한 인프라적인 그런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투자 유망 분야 이를 통해서 과연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성향을 할 것이냐 어떤 서비스가 유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머신러닝, 보안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필연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에릭슨에 따르면 2025년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현재의 무려 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증가시키는 분야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자동차고요 두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바로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동차에 각종 센서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기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와 자동차 간 송수신,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자동차 간, 자동차 간, 도로 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지만 정말 무사고율에 가까운 그런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헬스케어 이 분야도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의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죠 대면 진로 외에는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유헬스케어 시장, 즉 원격 진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면 그 시장 규모가 무려 1경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영상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병명을 분석하고 처방을 받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겠죠 미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의학 학회가 설립이 됐고요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100개가 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M&A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최근에 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임상시험을 가상으로 진행하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애플워치나 아이폰 이런 것들을 차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졸중 관련 가상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환자들의 걸음걸이 심장 박동수 맥박 그리고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을 총재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방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인의 건강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실제 임상시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먼저 환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가상 임상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비용을 정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인 핏비트를 2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심장 박동수, 걸음걸이, 수면 시간 즉 개인의 건강 데이터들을 다각도로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존도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아마존이 원격 진료 기업 헬스 내비게이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헬스 내비게이터는 온라인 증상 검사기, 헬스케어 로봇, 원격 건강 검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업을 아마존 케어의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아마존 케어는 아마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헬스 내비게이터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는 사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하나의 또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지막 기업은요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입니다 베스트바이가 미국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에 원격 조정으로 노약자들을 돌보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CSD, 크리티컬 시그널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비상상화에서 긴급 대응을 한다든지 웰빙 코칭,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이렇게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다?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물인터넷이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만든 다음에 판매를 하고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한 가전제품들이 사물인터넷 기기가 돼서 고객의 건강 상태를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CST라는 기업을 인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각받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분야는요 바로 증강 분석입니다 아니 증강현실? 가상현실도 아니고 증강 분석이라니 이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인데요 증강 분석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한 후 이것을 자연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어가 무엇이냐? 사람이 쓰는 용어가 바로 자연어다 그렇다면 자연어에 반대는 인공어겠죠 인공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즉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언어를 뜻합니다 사실 이 증강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그런 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애널리틱스 서비스는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긴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사이트는 제공하지 못하죠 근데 증강 분석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효과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고객 연련층은 3, 40대가 더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바로 증강 분석 서비스라고 지칭합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트래픽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이 중에서 텍스트나 숫자 이런 정형 데이터보다도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강 분석 서비스의 기술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세일스포스 닷컴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고객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굳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자면 더전 비지온 같은 기업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최근에 비욘드코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이 기업은 인공지능, 딥러닝, 비즈니스 분석 분야에서 역량을 가진 BI 데이터 기업입니다 BI가 무엇이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증강 분석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에서 파워 BI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증강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라클이죠 오라클 역시 오라클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OAC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사한테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증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요 투자의 미래라는 서적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책은 주식 투자의 팁, 구체적인 스킬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책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지금 점점 디지털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IT 전문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실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투자 사례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기업은 사라졌고 어떤 기업은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디지털 시대에 과연 어떤 기업 문화가 그 기업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비즈니스 산업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담긴 그런 서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나 직장인분들도 읽으시면 상당히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죠 국제 금리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시세창을 맨날 보고 시황을 맨날 보는 것보다도 미래에 과연 어떤 서비스 어떤 기술이 우리 세상을 주도할 것인지 이에 따라서 부각받을 주식은 무엇인지 이렇게 장기적인 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보다 현명한 투자,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